주님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한람 중에 도우시는 주나의 견고한 반성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내 손 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내리지 않네 주 사랑과 그 고리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자 그 친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삽니다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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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죽임당한 세상의 빛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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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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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여 다 되살리라 그 권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권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혹시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혹시 날 기다리며 주 안의 영안에 서리라 우리 굳건한 반석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의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해요 무섭게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 신은 애의 소망에 닿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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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는 어찌 그리에 닿지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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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내 소망도 눅눅이 나 그리에 닿지주리라 내 소망도 눅눅이 나 그리에 닿지주리라 우리의 목소리도 켜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읊기 밉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주권한 반성이시리 그 위의 내가 서리라 그 위의 내가 서리라 주권한 반성이시리 그 위의 내가 서리라 그 위의 내가 서리라 그 위의 내가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영원한 반성 되신 드림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간단한 신이름 되지 않으시는 우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줄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간단한 반성 만세 반성 예수님의 반성, 만세의 반성 예수님의 반성, 만세의 반성 예수님의 반성, 주님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자매님들만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바딴하시기를 부르지 않으시는 후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잔실하실 줄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바딴하시기를 찬양받기 바딴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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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 주님 같은 반성 주님 같은 반성,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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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미칠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미칠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천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천재는 하나님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틀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너희를 위에서 너희를 위에서 너희를 위에서 쌓으시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에서 너희를 위에서 쌓으시네 주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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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에서 너희를 위에서 쌓으시네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에서 쌓으시네 주의 손을 우리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구원을 보라 나희를 너희를 너희를 위에서 내 위에서 쌓으시네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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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에서 너희를 위에서 쌓으시네 주의 손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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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의 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대원하시는 윤혜식 목사님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지고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는 기도자 못 가지고 우리 역사 신경을 기대하므로 주여하고 부르실 것 같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믿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능력에서 그 역사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그 심리를 이전에 우리 모두가 안고 안고 합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와 환경보다 통과 귀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던져버릴 가운데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분주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갈수록 겨울과 같이 길고 눈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와 같이 아프며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여 사랑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운의 비밀슬에 숨어있던 꽃들이 봄이 되어 환하게 세상을 밝힌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향기와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속적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하나 둘 떨어져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깊은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며 열매 맺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유한한 인생 속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시계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선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를 번역한 것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라틴어 어드벤투스는 나타남 혹은 도착이라는 뜻으로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인 12월 25일 이전 4주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을 예전색으로 사용하고 매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며 총 4개의 초를 사용하여 기다림을 표현합니다 자, 이를 기다림의 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림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미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기다림에 관한 많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이 질문에 여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하지 못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앞선 질문처럼 하나의 대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참된 기다림이 되려면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현재 우리의 신앙,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가 아니거나 혹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헛된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며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모세오경과 시편, 선지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흔히 이를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혹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어떤 예수를 기다렸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유대인들은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는 이 말씀은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서신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평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질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처음과 끝은 모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고 자생적으로 태동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첫 인사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 자동차가 2만여 개 넘는 부품이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찾아 자동차가 완성되듯이 구약 곳곳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담아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바울이 먼저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든 사탄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온 인류를 뜻합니다 메시아는 인간 본성으로 오실 것이고 인류에게서 나실 것입니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아주 범위가 높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발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른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로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라는 단어와 창세기 22장 17절에 대적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역시 메시아 예언인데 이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온 인류에서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구원의 복을 뜻합니다 세상 복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시로부터 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축기절의 열두 아들 즉 열두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규는 왕의 지휘봉을 뜻합니다 규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서 아브라함의 시로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 가문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에서 유다 지파에게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가문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바리세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무엘의 7장 12절에 내 시를 내 뒤에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다윗의 혈통 이 혈통으로 쓰인 헬라우 단어가 스페르마토스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시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무엘 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시에서 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신약의 말씀들은 차고 넘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씨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거둣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욱더 결정적인 증거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읽으시면 족보가 엄청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족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와 왜 이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라는 것은 정통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뜻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족보나 어떤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정통성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말씀을 할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당시 로마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는데요 그의 이름은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 시저의 뒤를 이어서 로마를 다 평장하고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에 호적 등록을 명령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호적 등록을 명령한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물론 당시에 호적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온 세계에 호적 등록을 통하여서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적 등록이 이 누가보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중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오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주장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메시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이 호적 등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윗의 동네여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갔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해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뜻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의 말씀들을 끔찍히도 지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 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온 우리의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의 성취가 자기들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미 밝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득권 나의 안위 나의 자랑 나의 욕망을 채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격렬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기름 부은 받은 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외치실 것입니다 우리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두에 우리가 드린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망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메시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여 주고 예언하여 줬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추레익기 32장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더라 추레익기 32장에 신의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금고리를 다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신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마치 금송아지처럼 호황되고 그릇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신약시대에 바리세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헌데 바리세 유대인들은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여 준 예언의 말씀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에 능통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삼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말씀은 자기 욕망, 자기 이득, 자기 안위를 위한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렛대로 쓰는 사람들을 오늘날 이 땅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온전히 나를 위한 지렛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만들었을까요? 사보금서에 보면 기적을 행하고 빵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사보금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여의 사건입니다 사보금서에서 유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여라면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여 사건 우리가 잘다시피, 너무나 익히 알다시피 5천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빵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은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요한보금 6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기적을 행하고 빵을 주잖아요 그것이면 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예수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끊임없이 빵을 공급해주는 메시아를 임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두십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대동해서 한 자리씩 달라고 한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분노해서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만 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냐 화를 낸 겁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자리씩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을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예수를 기다렸고 엉뚱한 메시아를 찾았다는 겁니다 2022년 4월 27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교회 세상 속으로 기독교 배타적 호감도 25%에 그쳐 국민일보가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세속적인, 이기적인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항목 가운데 우리 개신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오로지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개신교인들은요 우리들은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종교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이 저녁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요 예배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에도 힘을 냅니다 그러나 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배타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계신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대부분 산속이나 사찰에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불교가 포용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는 이런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세속적 문제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예수가 되어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모태신앙이니야 나 10년, 20년, 30년 했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부터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그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예수를 어떤 예수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어떤 예수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겟세만하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기적을 우리 인생의 빵을 가져다 주는 임금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을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나에게 한자리 주는 권력과 명예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 바리새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처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허황된 예수를 믿고 살아갔던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마땅히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활의 삶으로 초대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야를 기다리는 참된 대림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삼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의 초를 한 주 한 주 켜내려가는 아드벤테스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대림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여 희생과 사랑으로 깊은 죄악의 구렁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예수를 만들어 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금고리를 모두 모아 우리만의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오병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야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임금으로 서워 자신들의 세속적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를 유리잣 깨트리듯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 내고 우리가 억지로 세운 임금의 옷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던져버려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대림의 시간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팔자취를 따라 걸으며 마땅히 져야 할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울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진신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반란 중에 도우시는 반란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성 주 나의 견고한 반성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거라 내 모든 거라 주 사랑 아래 소리라 주 사랑 아래 소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주 사랑과 그 공위로 그 공위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의 주달리사 그 친노를 거라 그 친노를 거라 내 모든 죄 담당한 신 주 내 아래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셨네 영광스러움 영광스러움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숭을 흘리셨네 나 주의 검 주 나의 검 죽오여 나를 살리라 굳건한 반성이시리 굳건한 반성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성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성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속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주 오실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예수를 만들어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입맛에 맞는 예수 내 문제를 해결시켜줄 예수 번영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의 소망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시고 예수 우리 돈을 보내주시니 참고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권하신 그 예수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신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따라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제 세계를 위한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깨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만 믿었던 예수님의 온갖 예수님이 지금 예수스로 항상 질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기록하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은 나라조차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십자가의 길 자기 본인에게 하나님 희생의 길 오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모자 이 자리에도 없었고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조금 끼리고 창축한 길을 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를 dispos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우üst히 응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땅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부패했고 위기라는 것은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국가라는 판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위선과 욕망과 육신의 일을 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질병과 상처 가운데 노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국룰이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취와 회복을 주시사 영과 육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이 땅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말씀이 약해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요와 정책을 사라져놓고 거짓과 불꽃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산식과 우리가 정의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 이 땅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정의 삶을 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불결에서 오직 미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생명 복듬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향하여 상평하여 사랑하여 성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사랑으로 이 세상 삶을 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삶을 당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삶을 극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ولاuan, existed of whom 아로맨을otherapy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새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계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욱 눈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이 나라를 살아간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가르쳐야 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과 무리가 가득하여 악인들이 늦세하고 무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얹여주시오.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죄악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우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나라 임시적을 위해 눈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위한 기도자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을 소망하며 기도할 위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심으로 발언하지 않다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전이고 무선적인 삶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한 이민족을 위한 기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신대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생활하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고성을 다담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며 생방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성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렜데 우리 주 그 신은 내게 소망의 단체 주 나의 반성이시리 주 나의 반성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여도 우주의 언양 비싸와 내 소망의 반성이시리 주 나의 반성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리 그 위에 감사합니다.